오늘은 방아꽃을 그려볼게요 조소녀 물감, 바이올렛, 화이트, 모스그린, 파인그린, 블랙을 준비해주세요 붓은 바바라 73Rs 2호에요 바이올렛에 화이트를 찍어 터치해보세요 맨 윗부분은 꽃봉오리 표현으로 모스그린을 찍어 표현해보세요 파인그린으로 줄기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 그어주세요 이때 아랫부분 줄기는 굳에 힘을 주어 눌러 굳게 나올 수 있도록 터치해보세요 꽃받침과 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꽃잎을 터치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밀면서 그려주세요 손꽃의 느낌이 나도록 끝을 모아 마무리해주세요 10-12 이틀의 preva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양화 붓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모스그린을 충분히 적신 후 파인그린을 찍어 터치해주세요. 분모를 적당히 눌러 면적을 넓게 하여 터치해보세요. 붓끝을 세워 잎의 가장자리를 표현해보세요. 동양화 붓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동양화 붓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동양화 붓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동양화 붓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잎과 줄기를 부드럽게 이어보세요 바이올렛과 화이트를 섞어 세밀하게 수술을 그려주세요 바이올렛으로 꽃밥을 찍어주세요 블랙으로 잎맥을 그려주고 마무리해주세요 바이올렛과 화이트를 만들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